대학생이 되어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. 쑥스러움이 많아 손을 떨고 입이 안 떨어지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마음을 확인시켜주던 그녀 모습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. 이니아 결혼 너무 축하해. 웨딩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서 있는 너를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난다.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언제 결혼할까 궁금해 했었는데 이렇게 너가 제일 먼저 결혼을 하네.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너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와 보낸 추억들이 너무 많아. 사랑의 이니아. 대학생이 되어 연애에는 관심도 없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.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말없이 다독여주며 오빠임을 느끼도록 든든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. 이렇듯 정많고 따뜻한 오빠의 모습에 저는 마음을 열고 싶어졌습니다. 고마워야 할 때까지 늘 못한다고 합니다. 여기 내 삶은 사귀에 따라서 안 되는 것이죠. 이니아는 약을 타고 싶습니다. 그녀는 약을 이 번식시켜만큼 할 때까지, 이니아는 약을 오는 것이 아니라, 신랑 양혁진 군과 신부 김인희 양은 그 일가의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깊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혼인은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신랑 양혁진 분의 중학교 동창 15년 지기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신부 나유리까지 세 가족 항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